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김재선 전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전략 공천설과 관련해 중앙당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결정이 아직 없다면서 향후 경선이든 전략 공천이든 당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를 무조건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 6명은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황우나 대전시당 위원장도 경선이 무산되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